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리노의 생일 축하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봐 세상에 없는 케이크이다 야 구워지네즈 다름이 아니라 흰색 모자 쓴 친구가 오늘 생일에 케이크를 못 준비해가지고 그 회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를 꽂아서 해주시면 야 민우야 우리 지금까지 모른 척하느라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일단은 이거 꺼지기 전에 불어 축하해 축하해 민우야 축하해 축하해 너무 길다 야 너 뭐 그렇게 얘기하냐 야 소원 잘 빌어야지 고맙다 야 불어줘 아이고 잘한다 고맙다 야 민우야 이거 먹어 민우 마시는 거죠 아 지느러미지 지느러미 또 이거 야 진짜 이거 아 아 안 돼 양념에 적정 없는 아 역시 안 빠져 그러면 해를 먼저 먹고 숟가락으로 피자를 떠 먹는다 야 천재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머리가 왜 동그란 줄 알아? 굴리라고 머리가 왜 동그란 줄 알아? 굴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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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무슨 얘기인데? 난 도미 같은데 아 약간 참돔 같다 음 야 내기할래? 야 내기할래? 야 야 바꾸기? 어?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나 도미 나도 도미 참돔 야 가위바위보를 해서 1인 사람 3명이 정하자 그래 그래 가위바위보 뽀 뽀 뽀 뽀 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뽀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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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뽀 우리가 맞출 수도 있는 거야 그래 뭔데 너희 우리는 동으로 갈까? 그래 동으로 가자 그럼 우린 뭘로 해? 너희 셋은 뭔데? 잠깐만 아 근데 없어 그러면 잠깐만 이게 나도 조금 오락가락해 내가 놀래미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이게 놀래미 난 거야 아 아 야 이거 광호야 야 이거 광호야 야 이거 광호야 지느러미 있었잖아 너네 너네 통 야 민호야 이거 먹어봐 민호 맛있는 거 줘 아 지느러미지 야 뭐야 지느러미 또 이거 야? 뭔가 이거 지느러미 있었잖아 너네 동 야 야 야 동도 지느러미 있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무슨 물고기 광어 물고기 광어 물고기 광어 물고기 광어다 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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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표정 봐 야 야 얘네 표정 봐 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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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쑤시개에서 좋네 이쑤시개에서 좋네 야 오징어 다 먹네 그냥 이쑤시개에서 쇠작다른 거 같았어 진짜 신분상증 제대로 했다 어 광어 근데 광어 광어 그만 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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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躰 광어 이리와줘! 어이구! 어이구!